자 10월 15일 장마감 종합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이 그냥 뭐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죠. 무차별 매도가 요즘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상당히 크게 매도가 나오고 2000억 매도가 나왔죠. 오늘도 2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분위기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나갑니다. 무조건 지나가죠. 이거는 인위적인 하락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미 선물이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독일 증시 그 다음에 영국 증시 유럽 증시도 지금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의 재확산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심하게 밀린 상황이죠. 자 일본 증시 0.5% 정도 하락을 했고 중국 증시는 지금 뭐 약법 수준이죠. 약법 수준이었고 그리고 홍콩 증시도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증시 코스닥 쪽의 하락은 이거는 뭐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과도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일 눈만 뜨면 매도를 하고 있죠. 계속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장 마지막에 외인들이 조금 들었죠. 들어오면서 결국은 200억 정도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동참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로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 지금 기관들이 묻지마 매도를 너무나 심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전개가 되다 보니까 거래소 쪽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남아나지 못하죠.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외인 특히 기관들의 코스닥 특히 거기에서도 이 바이오 주기가 아주 뭐 신이 나버렸죠. 이런 발판을 마련해 준 부분은 정부 정책이죠. 정부 정책이 연말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된 거가 없죠.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줄이겠다 했는데 계속 이제 여야에서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 국회로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언제 실시가 될지를 모르죠.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개인 큰손들 입장에서 보면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중장기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런 종목들 보면 많이 올라왔죠. 그럼 양도세를 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이 결국은 12월 28일 전까지는 물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시장을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가 지금 유럽 미국 이제 환절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더 강력하게 확산이 되고 있죠. 이렇게 확산이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걸렸다가 나왔는데 이 항체 치료제로 나왔죠. 그런데 이 항체 치료제가 이제 릴리에서 중단됐다. 거기다가 이 백신도 지금 중단됐다. 제연제에서 중단됐다. 이 소식이 연이어서 나왔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아주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죠. 코로나에 대해서 정복할 수 있겠다라는 아주 큰 자신감이 지금 상당히 소극적인 두려움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을 다시 돌려세우려고 하면 강력한 한방이 좀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처이죠. 그 부분이 빠르게 지금 된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되든 아니면 그 전에 되든 일부는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부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경기가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죠. 전 세계가 이런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이 결렬된다. 그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공포 그리고 경기 부양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니까 미 증시도 쭉 올라서다가 조금씩 밀리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우리 증시는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그냥 파는 거죠. 이유가 없죠. 지금 기관들의 코스닥 매도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파는 거죠. 개인들 양도세 회품명 결국은 나오게 되어 있다. 일단 팔고자 무조건 주가를 끌어내려라. 미션을 받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팔고 있죠. 어제부터 그렇죠. 지금 완전히 그냥 이거는 사람이 파는 거라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계속 팔아버리죠. 그냥 많이 오른 종목은 몇 프로 내리고 조금 올랐던 종목은 몇 프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가지고 미션 받은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을 시키고 있죠. 이 부분을 받아줄 만한 개인 큰 손들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받으려고 하면 기관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받아버리거나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관 쪽에서 언제 돌아설지 알 길이 없습니다. 쟤들 마음이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10%, 7%, 6%, 5% 이 정도 수준은 기본입니다. 4%, 3% 이렇게 내려간 종목들이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올라선 종목은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이쪽 페이지도 보면 5%, 4%, 3%, 2% 거의 다 엄청나게 크게 내려왔죠. 지금 HLB 보면 3%대에 있죠.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3.7% HLB 생명과학이 4% 정도 있죠. 지금 제약바이오의 하락폭의 이런 평균치로 본다면 딱 평균 수준으로 하락을 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LB 상황을 좀 보시면 그러나 지금 외인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지금 상당히 인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HLB의 지금 리보세라닙 파이프라인 그리고 리보세라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미는 거죠.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미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을,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지금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외인들은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만 4천주 정도 매수 들어왔죠. 기관의 매도는 지금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1만 2천주 팔았죠. 1만 2천주 밖에 팔지 않았고 외인은 이렇게 이 정도 수준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자유낙하하는 거죠. 자유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83만주 정도 나왔고 이렇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내려오면 내가 다 받아줄게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걷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의 폐대기가 지속이 되는 한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받아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외국인들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겠지만 얘들은 지금 기관들의 작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밑에서 계속 받아 먹는 겁니다. 받아 먹으면서 계속 물량을 늘려가죠. 물량을 늘려가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얘들은 완전히 아주 기분이 좋겠죠. 낮은 가격에 계속 매집을 하면 된다. 얘들이 도와주고 있다. 시장을 지금 박살내고 있기 때문에 받아 먹으면 된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반전을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증시는 먼저 내려왔죠. 먼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유럽 증시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죠. 미 증시도 0.6% 오늘 이런 분위기면 미국 증시도 1% 정도 이상 1% 온저리 하락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유럽도 괜찮았고 미국도 괜찮은 수준이었지만 우리 증시는 아주 크게 많이 밀렸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의 위치를 보면 그게 제대로 보이죠. 엄청나게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위치입니다. 상당히 크게 밀렸죠.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몇 프로 내려왔는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크게 폭락을 했죠. 폭락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폭락을 해 내려왔는데 이런 분위기에 지금 많이 내렸죠. 이런 분위기에 유럽 증시 빠지고 미국 증시 빠지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빠지게 되면 심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신용 잔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사단이 나는가 보다. 이렇게 겁을 먹은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시가가 좀 낮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런 분위기를 틈타서 개인들이 포기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예상 밖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개인들이 생각하는 정반대의 포지션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돌려버리죠. 그러면 개인들 물량을 아주 낮게 낮은 가격에 받으면서 다시 물량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HLB 정말로 많이 내려왔고 지금 바닷건으로 보여줬던 180선까지 그냥 힘없이 무너져 내렸죠.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온저리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부분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그냥 같이 따라 내려온 거죠. 따라 내려온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도 보면 하향이탈했죠. 60주 선을 하향이탈을 한 이런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누가 알 수 있느냐. 기관들 마음입니다. 기관 쪽에서 이 정도 내려쳤고 개인들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이때다 하고 받아 먹자. 이런 움직임이 아마 조만간 나올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낙폭이 너무나 크죠. 한 2, 3주 만에 하락폭이 그야말로 웬만한 종목들 한 40%씩 하락했습니다. 증시가 폭락이 나올 거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리 폭락 다 맞았죠. 이 정도면 폭락입니다. 폭락.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하락한 종목이 수두룩 빽빽하죠. 지금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기관들이 상당히 가장 어두운 분위기가 전 세계 증시의 분위기가 들이올 때 그럴 때 우리 증시는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아마 바닥을 잡는 그런 수급이 나타나가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관이 되었든 외인이 되었든 바닥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우리 증시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나 양도세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한다. 라는 이런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뿌려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33일 선까지 힘없이 밀려버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밀리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은 생명과학이 내려와서 키 맞추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봤는데 결국은 그런 시나리오대로 그냥 밀어버려 있죠. 너무나 심하게 크게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정말로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3만 7천원 수준에서 2만 4천원까지 급락을 해버렸죠. 정말로 많이 내려왔고 대부분 종목들 제약바이오들이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선 찾기 이런 게 무의미합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 다 그냥 무십입니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시장이 한몸이죠. 한몸 한몸입니다. 전부 다 같이 오면죠. 지지선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로지 수급이죠. 오로지 수급 기관이 언제 돌아섰느냐 그게 문제지 지지선이 이 정도 왔으니까 올라고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인위적으로 그냥 무조건 때려 패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밀게 되면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도 내리고 나도 내리고 다 내리고 있죠. 이런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언더시팅이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 저는 전부 다 내려오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옥석 가리기 이런 부분이 조만간에 진행이 되겠죠. 옥석 가리기보다도 이런 시장 방향이 전환되면 전체적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금 힘든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는 리보세라닙의 가치 부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못 견디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얘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이냐 이런 부분만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당장 돌아설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너무나 언더시팅 위치까지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적어도 HLB는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내려오는 중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HLB는 그렇지 않죠. 그냥 계속 이 연절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시장 분위기 때문에 많이 밀려 내려온 위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내려가면 반드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밀어붙였는데 기관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열심히 닮겠죠. 시장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상당히 힘든 시간이지만 결국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는 진리죠. 진리입니다. 진리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